자, 그럼 지금부터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제가 가져온 그림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살짝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그림이거든요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파일을 변경했을 때 그 변경 사항들을 버전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에서 버전이 저장되는 곳 그걸 이제 repository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repository 한국말로 하면 저장소거든요 버전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git이라는 디렉토리 보셨죠? 그 디렉토리를 repository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orking tree는 우리가 파일을 만들고 파일을 수정하고 할 거 아니에요 아직 버전으로 만들어지기 전 단계 그걸 이제 working tre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staging area는 우리가 버전을 만들려고 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파일이 10개다 근데 그 중에서 10개 다 버전으로 만들 게 아니라 파일 딱 2개만 우리가 콕 집어갖고 그 2개를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staging area라는 곳에 그 2개의 버전을 올려놔요 여기에 10개의 파일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수정한 거 그 중에서 2개의 파일만 staging area에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곧 알겠죠? 그리고 나서 git 에게 git 아, 버전을 만들어 라고 하면 git은 staging area 위에 있는 파일들 2개만 모아서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리파지토리에 넣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working tree는 우리가 파일을 수정하는 곳 수정한 파일들 그리고 staging area는 버전을 만들려고 하는 파일들 그리고 리파지토리는 만들어진 버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제가 한 얘기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면서 직접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우리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해보죠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뒤에 보다 여기가 더 어려운 게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hello1.txt예요 엔터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1이라고 적을 거예요 물론 여긴 실제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수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컨트롤 알파벳 x 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x 정말 저장할 거냐? 라고 물어보죠 y 를 누르고요 그리고 파일의 이름이 hello1.txt 가 맞냐 해서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1.txt 파일이 만들어졌고 cat hello1.txt 를 하게 되면 cat 이라는 명령은 뒤에 따라오는 파일 이름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우리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git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할 명령 git status입니다 status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엔터 그러면 여러분이 git에게 야, 지금 네 상태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not commit yet은 아직 버전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commit 이라는 건 버전이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untracked untracked 는 뭐예요? 추적되지 않고 있는 파일 hello1.tx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it은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야, 나 이 파일을 버전관리 할 거야 라고 한 번 알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git은 걔를 없는 셈 쳐요 그래서 hello1.txt 는 아직 git에게 얘 관리해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untracked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hello1.txt 파일을 이제 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staging area에 올려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add hello1.txt 하고 엔터를 치면 이건 무슨 뜻이냐 hello1.txt 라는 파일 워킹트리의 수정사항이죠 그 수정사항을 이제 내가 버전으로 만들 거니까 staging area에 올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git status 를 하게 되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전에는 untracked 파일 수였는데 이번에는 changes to be committ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commit은 버전이랑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변경사항들이 우리가 git에게 버전 만들어 라고 했을 때 committed가 될 버전이 될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hello1.txt 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git에게 버전 만들어 라고 하는 명령이 뭐냐면 git commit입니다 commit은 제출하다는 뜻이고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버전을 제출하다는 뜻이 생략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에디터가 나옵니다 기본 에디터가 뜨고 거기서 여러분이 아주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귀찮아서 보통 –m 한 칸 띄우고 여기서 직접 여기서 직접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을 거냐면 메세지 1 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버전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지금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hello1.txt 파일 올라가 있죠 이 파일이 이제 어디로 가요? 리파지토리로 리파지토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엔터 그러면 됐고요 git status를 또 때려보면 nothing to commit 버전으로 만들 게 없다 워킹 트리도 클린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버전이 되지 않은 수정사항이 있지 않다 라는 뜻이고 nothing to commit 버전으로 만들 것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버전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git log 를 하시면 됩니다 log 는 메세지 원 이라고 하는 이 버전에 대한 설명이 있는 버전은 egoing이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이 버전의 고유한 아이디 값은 저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갈 때는 큐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연습 삼아서 파일을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리파지토리에 마지막 버전이 있고 그 이후로 수정한 적이 없어요 수정해 볼 거예요 hello1.txt에 숫자 2를 추가하고요 Ctrl xy enter cat hello1.txt status enter 했을 때 hello1.txt가 이렇게 changes not stage for commit 즉, 스테이지 위에 있지 않은 수정사항이 워킹 트리에 있네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하면 되냐 git add hello1.txt enter git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스테이지로 올라가겠죠? 스테이터스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hello1.txt가 changes to be committed 라고 해서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버전을 만들 때는 git commit-m message to enter git 스테이터스 했더니 더 이상 commit할 것이 없다고 나오고 git 로그를 했더니 메세지 2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워킹 트리 스테이징 에어리어 리파지토리 이 세 가지의 상태를 살펴봤고 워킹 트리는 수정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그 수정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commit하고 싶은 버전을 만들고 싶은 걸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올린다 그리고 리파지토리는 스테이징 에어리어에서 commit을 하면 거기 위에 있는 변경사항들이 저장소에 온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은 git status git add git commit 잊지 마시고 복습 한번 해 보십시오